뭐 어디 뭐 접시에 놔도 그 밑에다가도 자기 그릇에다가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자기 그릇에다가 또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자기 그릇에다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저도 뭐 그 정도는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궁금했던 게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유치원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18년 했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대본을 외우려고 무릎에 대본을 딱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연속곡 6개.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 분량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외워야 내일 아침에 녹화를 해요. 외우다 외우다가 지쳐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이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직업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밑에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인데 굉장히 재밌어해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보내는 생활을 너무 즐거워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족 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고.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고 한 2년 준비했어요. 유학 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 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 2회 졸업생이에요.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유명적인 만남? 5살 연아 내가 좋아해? 일당 일당.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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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나도 남겼어. 조지아 김희숙 씨는 한때 그 노천의 아이콘이었어요. 극적으로 만 39세에 저를 하셨습니다. 아 더워. 옛님이 더 더워.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면 시집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38? 겨울이에요. 연말에 이제 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낼지 다 의논을 항상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 너무 시큰둥한 대답으로 언니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아빠가 있고 언니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언니를 책임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서글픈 얘기니까 술 잘 못 먹고. 아 그럴까요? 이거까지 안 드시지만. 이거 이제 막 마시면서 하면 오늘 큰일 났네. 그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한 7명쯤 이렇게 쫙 같이 갔어요. 이렇게 보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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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근데 이게 다 뭐 돌아온 싱글도 있고 오리지널 싱글도 있고 아무튼 뭐 장시 싱글도 있고 7명이 다 여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궁상 맛도. 다 돌아오신 분들 이거. 다 하시는 거야. 이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난 다시는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맞선 같은 건 안 보셨습니까? 봤어요. 결혼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네네네. 근데 좀 괜찮은 조건의 남자는 내가 안 중에 없어. 이럴 수가 있어. 그쵸?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처사야.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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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말이 되는 처사가 아니죠. 내가 이 처사의 김유숙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상대가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니까. 나 안 중에도 없어. 안 중에도. 이런 남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끝났어. 아웃. 아웃. 보통 그런 남자들한테 끌린다 그런 여자는.